초기끄러스 Q. 천재 제스타일 Q. 천재 제스타일 Q. 천재인 Q. 천재인 저희 이제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저희가 선생님 한 분을 모셨어요 중국 전통 모습을 소개해주세요. 중국 전통 모습을 소개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의 기본적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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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비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류의 기본적인 종류의 3가지 종류 장 장 네 4指는 안 가능합니다 안 가능합니다 장 자, 쥔 쥔 쥔 쥔 쥔 쥔 쥔 마지막은 공격 공격은 뭐 사용해 공격은 공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개의 손. 5개의 손. 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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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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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ven입.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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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하 Jaz K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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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고 제가 시킬하게 때려야 해 차가기 hard 지 울지 못해 힘들어 생각보다 이제 뭐 1두1 공 방 전환 공 방 공 방 맨 왼쪽에 있는 질문 이렇게 먼저 나와서 iiii 앞으로 갈 거에요 맨이 Einie 상대방을 어떻게 제압하는지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무서워요. 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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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마. 보여요, 헌마.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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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잡. 잡. 응. 종. 종.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막. 어떡해. 이리 와. 잡고 나서.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봐줘. 뭐야, 뭐야.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버틴다. 아니, 여기서 버티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때 버텨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버틴다. 이렇게. 이것도 버틴다. 이것도 버틴다. 이것도 버틴다. 이것도 버틴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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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도 뜨거워. 이겼다. 탁. 버티. 버티. 버티야. 이겼다, 버틴 수 있어? 네? 이겼다, 버틴 수 있어? 네? 버티. 잘 찾으러.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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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이야, 아직 끝. 아, 뜨거워. 우리 뜨거웠다고. 내가 너는 안 놔둬봤는데 모르겠다 힘들어 오케이 오케이 더 뛴다 고고고고고고고고 자격 강심 조합이 끝났네 통과제리인데 통과제리 그냥 통과제리인데 이거? 터질까 봐 여성분들도 호신용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남자가 널 가지고 싶었다 널 가지고 싶었다 당황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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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이렇게 잡아 이렇게 안쪽으로 잡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손을 안쪽으로 이걸 바꿔 같이 차 차 차 차 이거 한번 써가 안 돼 이렇게 이번 기반 이야기가 오늘의 가장 중요함 이게 여기가 시간을 advantages 한국의 전통의 전문 War 전통의 전통 전통의 전통 전통이 더热 avant기간에 한번 마시ąż하게 드릴게요 이ו 방법 segunda 식중 한국의 전통은 부서에 Apps kleiner 그리고 좋은arma 조금씩만 해도 됩니다. 아프다니는 몸이 나쁘지 않습니다. 형님! 신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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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쿠 동작을 배웠잖아요. 이번에는 같은 팀원들끼리 장풍 대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장풍 대결? 네. 손바닥 위치. 잠시만요. 이미 우승자 적이 있는데요. 아, 이 장풍이요. 우승자 적이 있는데요? 아, 혹시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잡으려고 한테로 당했거든요. 사는 아무도 몰라. 해봅시다. 제일 막내분 누구시죠? 저... 대결하시고 싶으신 분 지목해주시고 쿤양 앞으로 나와주세요. 쿤양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평생이랑 이렇게 한 명이 뒷받은 것 같다. 왜, 왜, 왜? 왜 쿤양이라고 하시는데? 아까 이 친구 박수 안돼요. 아하.. 여보! 야극강식 좋아! 조합이! 하고 같이 차! 차! 발차! 차! 형이 한 번 더 감사하고 형이 좀 empieza 그러니까 진을 약간 망치는 것 같은데? 막내한테 망치기 당하다니? 감당할 수 있겠니? 감당할 수 있겠니? 너 뭐 했지? 그럼 붙어야지 형 이리로 오세요 형 이리로 오세요 다른 걸 원하지는 게 없네. 다른 걸 원하지는 게 없는데. 격투를... 이걸로 해, 이걸로. 준비 시작! 오오. 타올. 아오. hop. 슬로도 안 보여, 이건데. 타올. 슬로도 안 보여, 이건데. 타혈아, 너 도발을 해. 형이잖아, 그래, 도발해. 형이잖아, 그래, 도발해. 아 아 깃뼈이 졌다 깃뼈이 졌다 아 야 잘해 태웠어 너 반 왔어 지금 반 왔어 자아 이길 수 있어 어 어 어 뭐야 뭐야 누가 이겼어 샤워 이긴 거 같은데 아 되게 미안한데 아 어 샤워 씨가 이 아 샤워 씨 샤워 씨가 이 와 아 으 담당할 수 있겠니 샤워 씨가 이 아 으 아멘